남자 집사는 남자 집사는 안 무서운거야 남자 집사는 그냥 막대기인데 남자 집사는 무서워? 야옹이는 이런거 별로 안 무서워요 겁이 없어 이 집에서 제일 겁없지 이 집으로 왜 뒷통속이어서 이 집 형제끼리 겁이 많아 무서워 무서울 필요 없어 소리나니까 그래? 안 무서워 라온이? 라온이는 이리 안 무서워하잖아 일단 냄새를 맡고 표정받고 냄새 맡고 입이 살짝 벌어져있어 수리는 무서웠나? 수리도 안 무서워해 겁이 없어 수리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쇠야 무르면 너 이빨 나가 이빨 다 날라갈 수 있어 응?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